네, 보험 플레이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녹스 멀티드라이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멀티드라이브로 실행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그 쉘로 어떻게 접속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녹스 플레이어, 저희들이 그 앱 진단을 할 때 예전에 지니모션 대신에 이제 녹스 플레이어를 좀 많이 활용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지니모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녹스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드라이브를 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최신 버전 기준으로 해서 계속 개선이 되면서 지금 이제 멀티드라이브를 충분히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제 지니모션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을 했을 때의 그런 멀티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같은 경우를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고 좀 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녹스를 여러분들이 최신 버전 기준으로 설치를 하면은 이것도 생긴 지는 오래됐습니다. 녹스 기준으로 설치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녹스 드라이브라고 이렇게 두 개가 떠요. 녹스하고 녹스 드라이브가 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스는 녹스 플레이어는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렇게 플레이어를 진행을 하시면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드라이브를 실행을 하시면은 이런 환경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런 환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녹스를 이용해서 어떤 게임들을 되게 많이 이렇게 뭐 이렇게 리니지 같은 경우들, 리니지 M 있죠? 리니지 M인가 제가 게임을 많이 안 해서요.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회의에서도 이런 녹스 플레이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멀티 앱 플레이어. 여기다가 이제 매크로를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도 매크로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대량 조작, 이런 것들, 그 다음 멀티 설정, 멀티 정렬,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우리들이 사용할 것은 이제 앱 플레이어 추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이 녹스 플레이어에 딱 하나만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생성한 이 녹스 플레이어 하나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앱 플레이어 추가를 누르시면은 기존 것들, 그 다음에 복사했던 것들, 복사했던 녹스 플레이어, 이것들을 이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초기 앱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처음 했을 때 요 기반, 요 기반이죠. 요 기반으로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공장 팩토리죠. 예, 공장 팩토리. 이 녹스에서 된 공장 팩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팩토리 초기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를 그 버전으로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제가 여기 있다가 앱을 지금 현재 여러 가지들을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완전히 똑같이 복제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컨트롤 C, 컨트롤 V, 이미지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시면은 저와 같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실행이라고 있죠. 실행이라고 있고 또 백업이나 복원이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시면은 백업을 하냐 복원을 하냐 어떻게 보면은 스냅샵을 찍는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전에 지니모션 같은 경우에는 스냅샵 기관이나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유류로 사용해야 하는 거거든요. 유류를 사용하는데 지금 녹스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류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를 하시면은 이제 또 다른 녹스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조금 크기가 다르죠. 제가 크기를 좀 다르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긴 거.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이건 노트 규모인가? 이렇게 크죠. 크고 이건 좀 길고. 이렇게 제가 두 개를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는 처음 녹스를 이제 생성을 하고 난 뒤에 실행됐을 때 그 화면이에요. 거의 초기화 화면이죠. 이거는 제가 이제까지 좀 작업을 한다고 이것저것 설치했던 그런 화면인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쉘을 접근하려면은 녹스 ADB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디바이스스라고 이야기하면은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지금 현재 두 개를 저희들이 실행했기 때문에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녹스 ADB라고 이렇게 쉘로 한다면은 얘가 지정을 못하는 거죠. 하나보다 더 많은 플레이어 에뮬레이터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주라는 소리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정을 해줄 때는 이 디바이스 리스트 디바이스 이름을 가지고 기준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 넘버값들이 작은 것이 기존에 만들었던 넘버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들었던 에뮬레이터가 넘버값이 좀 작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ADB의 옵션 중에 마이너스 S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쉘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그런 진단, 진단 관점에서는 이 쉘로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이너스 S 옵션을 줘서 쉘로 접속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어떠한 녹스 플레이어를 사용을 할 때, 세 개를 사용하든 네 개를 사용하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앱들이나 아니면 특히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앱 진단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한두 개 정도의 앱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는 이제 뭐 금융권 아니면 여기다가는 이제 저희 컨텐츠 관련된 거 앱들을 설치해서 서로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이고요.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감염을 시켜놓고 분석을 하고 난 뒤에 이거를 다 이제 지워야죠. 보통 이렇게 지우고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랬을 때 여기 녹스에서 사용하는 이런 멀티 플레이어를 좀 많이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멀티 드라이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